체육대회 네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를 가냐면요 오늘 저희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거든요 안녕 제가 사실 체육대회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고등학교 올라오고 첫 체육대회라서 그런지 조금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제가 댄스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점심시간에 공연이 있는데 그게 지금 너무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막 심장이 콩닥콩닥거리기는 하는데 괜찮아 난 실전에 강한 사람이니까 근데 뭐 무튼 그래서 지금 체육대회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영상이 좀 시끄럽고 이상하고 왁자지껄하고 복잡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티는 제가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애들이랑 만나서 가면은 입고 가겠지만서도 지금 혼자서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근데 뭐 일단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가서 보여드릴게요 안녕 이따 봐 안녕 안녕 캡처 중이야 안녕 김유경? 김유경 지각인 거 아니야? 왜? 저 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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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 짠 짠 짠 짠 파이팅 지금 바로 들어가고 있을게요 파이팅 파이치 파이팅 반짝반짝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연씨 화이팅 미션 8리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영경 들어가세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너무 야하다 야 쟤 맨 앞에 갑던 이름 private 어려워 진짜 이쁘다 야 너 제일 왼쪽 빠져 와 나도 제일 이끈해 와 나도 기분이 늦은 거야 아멘 너무 예쁘다 어 알았어 열 개 열 개 야 장원영 부럽지 않다 야 거기 어디서 왜 가냐 여기 장원영이 있는데 응 뭐야 네이가 격쳐고요 1 2 3 3 나 나 나 나 뭐야 장원영이 격쳐고요 장원영이 격쳐고요 산이 예뻐 얘 산이 나면 나 가운데 누워야 너무 예뻐 고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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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잠깐 산다! 나 잠깐 산다! 고마워! 찬이 예쁘다! 찬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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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es 찬이! 죽음jet 고마워he 찬이! 정말 감사합니다 카메라 찍는 저도 힘듭니다 김찬! 너 이리와 재질임 김찬은 나한테 아이엠 아니라고 했어 아이엠 아니라고 했는데 아이엠 좀 안녕 이게 뭐야? 자기 소개 수아예요 우리 MBR 친구 지연아 지연아 찍어야 돼 지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연이에요 맞아 나 유튜브 나온다 나 써도 돼? 안녕 우리 끝 끝났다 근데 우리 오늘 띵 잘한 것 같아 완전 잘 좀 잘 맞았더라 바이바이 체육대회 끝나고 찍는 인생 메이크업 포토이즘 진짜 잘 나왔다 체육대회 수진아 뒤에 풀배경 우리 노는 중 뒤풀이하는 중 노래방 갈 거예요 근데 나 노래방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 진짜로? 그때 언제지? 우리 노래방 갔었지 그때 이후로 안 갔어 근데 나도 유튜브 나올래? 나도 어 미안해 유튜브 나올래? 안녕하세요 은지야 은지야? 은지 어디 가는지 유튜브 유튜브 아 은지야 어디 가 안녕 Z.AXNN 인스타? 인스타 인스타 단독에 올려야겠다 speech Monaten 몇만인 앤맹 인스타 배송 인스타 인스타 공 odd 손 흔들어가 안녕 0 아 으 어 아 아 막 이런 너 찍어줄까 으 뭐야?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